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우려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이 조금 가렸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나이는 국내에서 트럼프의 나토 발언은 해외에서 여전히 폭탄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감퇴와 나이에 대해서 연방 상원 의원들은 우려하면서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러시아가 원하면 나토 국가를 침공하라는 발언은 현실로 이어지기 전에 유럽의 미국 불신이 다져지면서 러시아가 트럼프 말에 힘을 받아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면 미국도 망하는 길이라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현재로서 미국 대선은 여전히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의사당 폭동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일시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하는 충성파 의원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자신의 며느리를 공동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거짓말 장의로서 임기 1년도 못 채운 공화당 조지 산토스 전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에서는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뉴욕을 넘어서 지역구를 넘어서 2024년 총선 테마에 대한 테스트가 됩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정치적인 논쟁 끝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아시아 지원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2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했지만 하원에서의 법안 운명은 불투명합니다. 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연간 인플레이션은 1년 전보다 0.1% 상승했습니다. 12월에는 1년 전에 비해 3.4% 상승했습니다. 전문가가 예상한 만큼 물가가 내려가진 않았고 주식시장은 따라서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휴스턴 레이코우드 교회에서 총격 사건 도중 숨진 용의자는 정신질환자로 유대인인 전 남편 가족과 문제가 있었고 범행에 사용된 총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쓰여져 있었지만 범행 동기는 불확실하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중태인 소년은 용의자의 친아들이고 정신질환자인 용의자는 AR-15을 합법적으로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네덜란드 정부와 법원을 갈라놨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가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이제 미국의 중요한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지만 역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한 군데를 꼽으세요 하면 뉴욕이 될까요? 로스앤젤레스가 될까요? 동등하지 않을까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예비선거가 3월 5일에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근처에 계시다면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이 있는 곳으로 와주시면 여러분들의 유권자로서의 어떤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중요한 모습을 보실 겁니다. 함께 LA 한인타운도 견학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LA시 검사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고 소환선거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실패했고 지금 LA시 검사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현 검사장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현 검사장을 제외하고 가장 유력한 에릭 시달 후보가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LA시의 유권자들과 함께 코리아타운을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코리아타운에서 겪고 계시는 그대로 홈리스 문제, 마약 문제, 거리 청소 문제 등등의 것을 여러분들께서 LA시 검사장 후보 에릭 시달과 함께 돌아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주소는 3731 위쇼 블루버드입니다. 3731 위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옥스포드가 엇갈리게 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세라노가 되겠죠. 여러분들 웨스턴하고 그냥 이렇게 웨스턴과 위쇼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CBS 약국도 있는 바로 그곳이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건물이니까 아직 9시에 출발이니까 지금 그곳에서 인원 점검도 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릭 시달, LAC 검사장 후보와 함께 LA 한인타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그 밖의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네요. 청소년회관이 있죠. 한인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여러 그 후원 단체가 지금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31 위쇼 블루버드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에 있는 이 건물 앞으로 오시면 LAC 검사장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코리아타운을 순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컬 뉴스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정오 뉴스를 통해서도 또 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간에도 아마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에릭 시달 후보가 당선되던 당선되지 않던 어쨌든 LAC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 중요한 선거에 나온 사람이 LA 한인타운을 한인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지를 쭉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일 겁니다. 지금 그처럼 중요한 일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저희 회사 3731 위쇼 블루버드, 위쇼와 세라노, 위쇼와 옥스포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가 시작되는 거고요. 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전국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이 얘기는 한국 매체에서 많이 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쭉 보도를 하면서 일일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슈를 다. 그리고 너무나 그걸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한국 매체의 미국 뉴스의 번역 보도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주 얽히설히 얽혀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어떤 요청을 연방대법원에 했고 그리고 좀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사에게도 어떤 시간을 줬습니다. 뭐 언론 매체마다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보도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지난주에 만장일치로 3명 이제 안 된다라고 판결한 것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서. 그건 무엇이었냐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데 대통령은 어떤 역할도 했어야지 되는 것을 했고 잘못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다 했는데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면책특권이 없다.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 해야지 된다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공식적인 항소 절차를 하기 전에 연방대법원의 어떤 긴급 요청 같은 것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관련된 재판을 원래 3월 4일로 예정됐습니다. 그 전에 원래대로라면 12월 달에 했어야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최고의 목표가 모든 재판을 다 대선 이후에 이로 하고 본인은 대선에서 이겨서 스스로 사면해버린다. 셀프 사면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어제 요청한 것은 어쨌든 복잡한 것 다 잊어버리시고 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서 일단 중지, 중지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연방대법원이 이제 면책특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검사, 특별검사에게 일주일 시간을 줬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는 양쪽의 의견을 보고 나서 본인이 이제 연방대법원 측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시간을 준 것을 보면 하루 이틀 어떤 때는 패스트트랙으로 막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는 이거 선거 끝나고 해야지 돼. 그럼 특별검사 측에는 선거 전에 재판을 해야지 돼. 하는 것을 이제 일주일 시간을 준 동안에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지 됩니다. 그 의견서를 보고 그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는 결정을 하겠죠. 그럼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냐. 그 밖에도 너무 많은 형사 재판이 있잖아요. 크게 3개. 조지아주에서 선거 개입한 것. 플로리다주에서 역시 기밀서류 핸들링한 것 7개 혐의. 뉴욕에 또 다른 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사재판과 상관없이 또 형사예요. 민사재판 뭐 누구를 명예훼손이다 성희롱이다 배상이다 이런 건 말고 사업을 사기로 해서 얼마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건 말고 스토미 대니엘즈라는 기억나시죠 포르노배우에게 선거 직전에 돈을 주고 입마금한 이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기소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은 모든 것은 다 선거 이후로 이게 아주 절대절명의 어떠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는 주의 선거를 방해했다. 본인이 이겼다고 해달라 표를 찾아달라 하는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지아주는 주의이기 때문에 셀프 사면을 못하지만 나머지 케이스는 다 3개는 셀프 사면을 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오케이 재판 빨리 받아서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고 선거 캠페인에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죄는 없어. 그런데 재판은 늦게 해야지 돼. 그리고 죄는 없지만 나는 대통령일 때 다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어. 이런 이제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3월 4일에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11월 선거가 끝난 뒤에 할 수 있게 하는가. 이건 이제 연방대법원이 또 이제 판결을 내릴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케이스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이런 갱 두목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 뒤에 19명 쫙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기소를 한 검사와가 그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임명을 해서 돈도 주고 돈이라는 게 봉급여 주고 했는데 그 남자 검사와 이 파니 윌리스 검사가 이제 그 남녀 관계였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금 좋은 그런 일이고요. 아무튼 그리고는 또 목요일에도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스케줄 표를 봐야지 되거든요. 목요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 재판에 이제 법정에 출두를 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 전국위원회의 로나 맥데니엘이 지금 의장입니다. 밀 럼니와 친척인 의장인데 전에는 그렇게 로나 맥데니엘 좋다 좋다 하다가 결국은 로나 맥데니엘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이달 24일이죠. 예비선거만 끝나고는 본인은 사이 많은 식으로 왜냐하면 트럼프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그리고 그럼 그 자리에 누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야 트럼프가 대통령이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야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외치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의장 공화당 의장을 마이클 와트리 마이클 와트리 를 로나 맥데니엘 내고 의장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 딸하고 사위는 백악관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딸과 사위가 더 이상은 정치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들은 또 사업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 딸하고 사위는 백악관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딸과 사위가 더 이상은 정치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들은 또 사업을 맡고 있고 둘째 아들의 와이프 라라 트럼프 라라 트럼프가 전에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상원의원회도 출마하려고 하다가 아니 뭐 트럼프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돼 하는 그런 비아냥거림 속에서 되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계산을 하고 접었습니다. 그 라나 트럼프를 며느리를 둘째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를 공화당 전국의장 공동의장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기금모금도 잘하는 아주 재능이 있는 인물이다 하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명을 할 것처럼 말하자면 그렇죠 공개적으로 공식 지지를 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대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 나 그 사람이랑 내 며느리가 공동의장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고 투표는 거치거든요. 그 투표에서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은 트럼프 쪽으로 다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 충성하면 피본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로나 맥데니얼 같은 경우가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엄청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어줬었는데 그런데 한번 후보 토론하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법적인 문제도 있고 토론에서 처음에는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자신이 없는 그런 상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니키 헬리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예비선거에서 사퇴를 했지만 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약점도 잘 알고 아주 현명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굿해요 뭐 내가 거기까지 나가 하면서 모든 그 토론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나 맥데니얼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해서 임기는 사실 2025년까지거든요.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의 임기가 그런데도 트럼프의 반지에 키스하는 것 이 관례를 통하지 못하면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임하는 식으로 2017년도에 스스로 역할을 택한 겁니다. 밀 럼니 같은 그 친척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면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런 각을 세우면서도 자신이 선택을 해서 공화당 의장을 했는데 굉장히 충성스러운 트럼프의 후원자였죠. 삼촌이죠 밀 럼니가 그래서 트럼프의 가장 무자비한 반대자인 삼촌과 트럼프의 가장 충성스러운 니스인 맥데니얼 이 사람들이 뭐 개인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있는데 심지어 결혼 전에 이름인 맥데니얼 럼니였거든요. 그리고 보통 미국에서도 아주 강한 여성들은 본인의 성을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는데 원래 럼니라는 이름을 썼는데 럼니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슬러하고 또 밀 럼니와 자꾸 연상작용이 되니까 그 라스트 네임 사용하는 것조차 버려버리면서 트럼프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아 이거 토론은 다 없애버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마디 한 것이 선거에서 중립이라고는 엄정하게 없었겠지만 이번에도 이제 보면 라스베가스 처리하는 거 보면 중립은 아니지만 내가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한 뒤에 트럼프의 눈밖에 났고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의 눈밖에 났고 해서 사람에게 충성하면서 라스트 네임까지 버려가면서 로라 맥데니엘이 공화당 의장직을 해왔지만 임기를 남겨놓고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 힘이 점점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까지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내용까지 함께 이번 섹션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다가는 큰 코 닥칠 수도 있다. 미국에 살고 계신다면 세계 속의 미국의 지금 입장 그리고 미국 밖에서 저희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분이라면 아 지금 세계 속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 특히 유럽의 시선이 이렇구나 하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사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전해드릴까요. 오늘 그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 보니까 민주당의 그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마치 금기어처럼 미국이 굉장히 자유롭고 대통령 집무실을 보면 오바마 시대에도 딱 대통령 집무실에 오바마는 엉덩이를 책상 위에 이렇게 놓고 앉아있고 또 다른 장관들도 다리를 꼬고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감히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못하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조 바이든이라는 오디너리 조 라는 그런 보통 사람 접근하기 쉬운 그런 대통령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대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 투표 영지도 다 찍어졌고 이게 다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렇게 이제 공개하고 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정치인들의 계산은 또 일반인들의 심적인 계산과는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충분히 이긴다고 계산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그걸 다시 거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단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기는 한다고 믿지만 유권자들이 나이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활기를 주고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유르단 대통령과 어제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인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뭐 젊었을 때도 대단한 연설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뭐 정규적으로 밥도 먹고 하잖아요. 중진 정치인들은. 밥 먹은 사람들도 예리해 예리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특별검사 로버트어 특검은 바보가 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는 기억력이 너무 감태됐어 하는데 민주당의 상원의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대통령의 연출된 모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나이를 가지고 그러느냐 뭐 지금 뭐 백세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간간이 말실수라든가 몸놀림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눈빛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이가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려할 만한 이슈가 되는 것도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개적으로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 미치 맥코넬 몇 번이나 기자회견 하다가 얼어붙었잖아요. 입이. 입이 프리즈돼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에서 후보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인가 일어날 수는 있는 그런 게 정말 폭풍 속의 찻잔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사법 리스크 같은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힐러리 클린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이는 충분한 이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미래를 보여줘야지 된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얼마 전에 사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어떻게 에너지 없음이 어떻게 갑자기 에너지 있음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진지게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정말로 나이 차이 4살밖에 안 난다는 것만 강조를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나이 차이는 4살밖에 안 나는 77세인데도 1시간 반이나 서서 그렇게 에너지가 많게 연설을 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계속 저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데 앞으로도 9개월 동안 선거 치를 때까지 그냥 쉬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기만 바라면 민주당 큰일이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한쪽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우리 속담에 약한 듯 약한 듯 골고루 하면서 언제까지 산다. 이런 것처럼 정말로 약한 듯 약한 듯 해 보이지만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를 쌩쌩하게 오히려 전보다도 더 정치인으로서 일정을 해나갈지도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바이든에게는 그게 딜레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단한 딜레마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토 발언 돈을 뭐 2% 우리가 내기로 한 것을 다 안 내면은 그러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야. 격려할 것이야. 침공하라고. 그럼 나토 원장 넘버 5가 우리가 누가 공격받으면 우리도 공격받은 것처럼 다 같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안 하겠다. 난 안 할 거야. I said no 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그게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봅니다. 그리고 나토는 컨트리 클럽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2% GDP의 2% 내기로 했으니까 뭐 납부일에 맞춰서 내 이건 아니고 올해 안에는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 다른 유럽을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성된 군사동맹이 나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에는 지금 현재 2.3%에서 GDP 2.7%까지 내는 국가들도 있고 미국처럼 3.5% 또 폴랜드처럼 3.9% 내는 국가들도 있지만 1.8% 1.8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가 나머지는 굉장히 가난해서 적게 내는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또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허세 떠는 말을 뭘 다 믿어 그게 위험한 말인 건 아는 거예요. 공화당에서도 그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억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을 가진 국가들이 핵을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북한 같은 나라는 이제는 거기보다 한 발짝 더 나와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핵을 쓸 수도 있어야 하지만 보통 전형적으로 핵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억제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이면서 갑질하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갑이에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출중해요. 그러나 나는 의린 사람들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억제력이라는 것이고 나토에 한 국가가 침공당하면 우리 모두 우리 국가가 침공당한 것처럼 나가서 싸워주겠어. 침략한 그 국가를 무찔러버리겠어. 이게 억제력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말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그 억제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가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뭐 여기서 탈퇴하고 저기서 탈퇴하고 하면서 유럽이 임마뉴엘 마크롱이라는 프랑스 대통령 같은 젊은 사람들이 유럽은 유럽이 알아서 해야지 된다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바이든이 들어와서 조금 수습하니까 그래 같이 가는 게 낫지 이 굵은 넓은 세상에서 하다가 다시 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네 미국과는 별개야 하는 그런 기운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나토 탈퇴한다 이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상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통과가 됐습니다. 해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그런데요 그때 그걸 통과시켰던 사람 린지 그레이엄 군 출신이니까 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랬던 사람이 또 린지 그레이엄은 진짜 어떤 때 너무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국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또 트럼프가 요즘 파워가 강해지니까 또 트럼프 쪽에 딱 붙었습니다. 딱 붙어서 본인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나토의 산부로 탈퇴할 수 없고 이런 것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앞장서서 만들어 놓고는 또 트럼프 말에 또 지지를 합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또 이렇게 침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에 지지를 하거나 가볍게 그냥 받아들여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 트럼프가 들어오는 한 공화당 정치인들도 믿을 수 없다 해서 유럽은 러시아가 러시아로부터의 유럽 지키기를 스스로 해야지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번에는 전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미국이 우리를 버리는 것으로부터도 지켜야지 된다. 미국이 그러면 그동안 공짜로 유럽을 지켜준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적이니까. 그리고 미국은 미국은 다른 어디 무슨 핀랜드라든가 유럽의 어떤 나라들과는 달리 경찰 국가를 하고 싶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국가마다 다 성격이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면서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죠. 당연히 여기저기 돈과 뭔가 지원으로 그 나라를 우리 편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그래서 미국이 나토에서도 큰 힘을 갖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돈을 많이 내서 우리 안 할 거야 하지만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이 원하는 세상 쪽으로 많은 것을 이끌어 갔는데 안 되겠다. 유럽이 유럽을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서둘러야지 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폴랜드 국방장관은요. 동맹국의 안보 갖고 노는 게 아니야. 그거 건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그런 게 통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어떤 버전이 가까울까요? 하고 이코노미스트가 질문을 합니다. 동맹국에게 그냥 나토 돈 더 많이 써라 하고 나토 군대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도 지원할까? 아니면 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하고 푸틴을 껴안을까?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에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군사동맹 전체의 알람이고 트럼프가 과장된 말을 했다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과장된 말을 했느냐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성한 한 국가가 침공받으며 우리 국가가 침공받은 것처럼 한다. 이걸 깬 거잖아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그래서 사실은 나토가 194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 억지력이 러시아가 어디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구소련에서 이제 팔퇴를 해서 국가를 만드는 그게 우크라이나도 되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구소련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유럽식으로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다가 당한 거죠. 러시아에게 그런 쪽으로 오게 하는데 나토가 굉장한 역할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토 동맹국들이 돈을 미국처럼 많이 내지 않는다. 뭐 그게 딱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트럼프가 처음인 게 아닙니다. 오바마 때도 그 얘기 수없이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점은 또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막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그 다음이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어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내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안에는 대다수가 2% GDP 목표를 도달을 할 겁니다. 더 많이 내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어떤 사람들이 상원 하원에 들어가고 백악관에 들어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고 마이코 르비오도 손이 작다고 뭐 엄청 예전에 놀림 많이 받았잖아요. 마이코 르비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을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리고 가령 트럼프의 실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러시아가 침공해 이게 실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이미 치명적이라고 유럽 국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러시아가 3년이나 5년 안에 어떻게 하나 우리 예전에 제국 같은 것을 다시 이렇게 하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야지 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오면 바로 테스트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트럼프가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의 공격과 플러스 미국의 러시아 포기 내지는 러시아 아니 미국의 유럽 포기 내지는 유럽 배신 여기에 맞서서 급히 행동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GDP의 2%가 아니라 3%대로 올려서 왜냐하면 미국 빠져나가니까 탄약부터 항공기 통제 시스템 명령 시스템 드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는 것까지도 예상을 해야지 된다. 만약에 또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도 예상을 해서 가장 민감한 건 핵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핵탄두가 5천 개 러시아가 한 6천 개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죠. 500개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가 이런 문제 어쨌든 트럼프의 재선은 세계를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것이므로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더 이상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대비를 해야지 된다. 아무튼 이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GDP를 3%까지 올려서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영향력은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무역에서의 혜택도 많이 없어지겠죠.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미국인을 보는 시선도 굉장히 다를 테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미국과 딱 결별을 하고 GDP도 3%로 높이고 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군사적인 힘 같은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은 갖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나토를 배신하고 미국이 강해질까? 거기에 30개국입니다. 트럼프 때 29개국에 최근에 핀란드 가입했죠. 이제 스웨덴까지 곧 하게 되겠죠. 30개국 유럽에 이런 나라로부터 배척받고 미국이 강해질까? 나토가 분할되면 미국의 힘도 약해진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1월달에 1년 전에 비해서 3.1%가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요. 그리고 12월달에는 3.4% 올라갔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네요. 한 달 사이에 물가는 0.3%가 올랐거든요. 아무튼 전문가들은 1년 사이에 물가가 2.9% 한 달 사이에 0.2%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주택비용이 역시 가장 큰 폭을 차지했네요. 한 달 사이에 0.6% 1년 전보다는 6% 올라갔고 식품도 한 달 사이에 0.4% 전기요금 겨울이잖아요. 수요가 많죠. 항공료도 마찬가지고 1.4% 전기요금 1.2% 올라갔는데 대신에 이제 내려간 것들이 있죠. 중고차가 3.4% 옷값도 0.7% 개솔린값 3.3% 내려가서 조금 도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당 소득은 0.3% 올라서 1년 전과 비교하면 1.4% 그러면 인플레이션만 못하네요. 이랬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크네 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간 채 오픈을 했는데 또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는 여전히 괜찮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전문가들의 해석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게 물건값이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고 계속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값이 낮아져도 모든 물건값이 다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건 아니고 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것은 더디게 상승하는 것 조금이라도 뭐 시간이 지나면 물건값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조금 그 상승폭을 늦추는 것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아마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제 오늘로서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제 3월달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그 파이내셜 타임즈가 조사한 것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더 경제를 잘 다룬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11% 포인트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인식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 너무 많이 뭐 달나라에 착륙한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스포츠 경기다. 올해 슈퍼보이 1억 2천 뭐 340만 명 그러면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봤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왜 그렇겠어요.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트라비스 켈스 테일러 스위프트가 남자친구 만나러 가 안에 이게 한 20% 정도는 시청률 높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쇼 공연 보려고 했었던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요. 지난해보다 7% 올랐는데 그럼 이제 백악관에 막 선수들 초대될 때 테일러 스위프트도 가나요? 그건 누가 결정할까요? 그건 그건 글쎄 그건 누가 결정을 할까요? 어디서 결정을 해야지 되나요? 그건 백악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캔사스 스티디 칩스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특히 롱아일랜드 거기 이제 부촌이잖아요. 선거를 치르고 계실 텐데 조지 산토스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었던 젊은 거짓말장애가 뭐 그럭저럭 로컬 신문들도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아 되겠어? 생각하느라고 방심하는 사이 민주당 의석을 확 차고 조지 산토스가 됐다가 결국은 이제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죄질이 하도 더럽고 하도 많아서 사기 혐의 등등 돈세탁 등등에서 그 자리에 대해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선거는 뉴욕의 선거로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수인 지역이니까요 민주당이었다 공화당이었다 지금 민주당이 다시 뺏어오려고 하니까 수인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가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긴 또 뉴욕이니까 주의시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탐 소지라는 전 하원 의원이 출마를 했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마지 필립이라는 흑인 유대인입니다. 흑인계 유대인입니다. 원래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다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너무 차별이 심해서 다시 미국으로 왔고 공화당에서 리크루트를 했어요. 공화당이 원래 아시안계 여성이라든가 이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또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아프리칸 유대인계를 딱 리크루트를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흑인 이스라엘계 아메리칸인 마지 필립은 이분은 또 이스라엘계 관련 일을 엄청 많이 해요. 지금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기고 또 뉴욕이고 하니까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여기가 스윙 메시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민 또 낙태 낙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욕에서 그래서 이때 공화당 의원을 쫓아내고 다시 뽑는 자리에 민주당 대 낙태에 관련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하마스와 관련해서 이게 아프리칸 유대계 미국인 후보 이 공화당의 후보는 로컬에서 일하거든요. 이스라엘계 관련 권리 뭐 이런 것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설이에요. 지금 뉴욕이 한 시간에 이제 한 2인치 정도까지도 온다고 하니까 이럴 때 이제 공화당에 조금 유리하죠. 투표율이 많은 그래서 이것은 많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 상원이 오늘 아침에 70대 29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뭐 대만 등을 돕는 국가 안보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국경안과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거 안 돼서 따로 한 거죠. 그런데 공화당에서 22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해주지 말아라 했는데 민주당과 합세를 해서 통과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한 3명 정도는 이탈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돈 지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요. 그래서 이제 950억 달러 규모인데 지난주에는 국경안까지 포함해서 1180억 달러였었죠. 그런데 이제 이건 미츠 맥코넬 같은 공화당의 상원 대표가 주도를 해서 중도파 그리고 기존의 공화당 사람들 밀움리라든가 아니면 리자 머코우스키 아니면 수잔 콜린스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했고 트럼프를 지지한 공화당의 상원의 지도부 가운데서도 와이오민과 몬타나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두 명의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던졌는데요. 어차피 하원에서 이거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와서는 아니 국경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국경안 포함시키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통과시키고 싶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휴스턴에 레이크 우드 철치의 용의자 숨진 비번 경관과 또 한 사람은 뭐였죠? 직업이요. 직업이 텍사스 알코올 음료 유원회의 두 사람 다 비번이었는데 비번이어서 저는 그냥 교인인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경비를 교회에서요. 총찬 사람을 경비를 두는 그런 게 이제 미국입니다. 교회에서 28살 38살 이 두 사람이 아무튼 총격전을 벌여서 정신 이상이 있는 한 여성이 제네세 이본 모레노라는 36살입니다. 7살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데리고 가서 총격을 했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아들 중 머리에 총을 맞아서 중태랍니다. 용의자인 어머니는 숨졌고 57세 입원했던 남성은 퇴원했는데 AR-15과 22 구경 소총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 이상이에요. 왜 민하우즈 앤 바이 프로치라는 이런 정신 이상 인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AR-15 총을 텍사스에서 합법적으로 샀답니다. 그 전에 폭행 마약 무기소지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에 팔레스타인이라고 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도 발견됐다 하는데 남편 전남편 가족과 유대인이래요. 전남편 이 여성은 히스패닉계라고 경찰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남녀 표식에는 남자로도 되고 여자로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나 아이는 아들은 친아들이고요. 해서 12월 달에 그런 정신병력이 있고 범죄기록이 있는데도 총을 합법적으로 샀다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조엘 어스틴의 가장 유명한 미국에서 한 세 번째로 클 겁니다. 레이크 우드 철치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 이었고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가 F-35 미국 거 이 부품을 이스라엘에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재판소가 있는데 이건 이제 네덜란드 정부와는 무관하지만 거기서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들 막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공격이 이거는 전범이야. 전범.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네덜란드 법원이 그게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나쁘게 쓰여진다는 그 판결과 함께 정부에게 그 부품을 팔지 말아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덜란드 정부는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국가에서도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자의 최남단 라파에 이제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보내려고 하고요. 전체 가자지구 인구가 230만 명 정도라는데 지금 150만 명 정도가 그 작은 도시 라파에 있답니다. 가자지구 사람들 90%가 지금 배고픔에 시달린다고 하고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간에는 아마 에릭 시덜 LAC 검사장 후보와 함께 많은 분들이 한인타운을 돌아보셨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어제 압둘라 킹 압둘라 2세 요르단 왕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리 지금 이집트 무슨 이스라엘 미국 카타리에서 만나서 휴전협상 하고 있다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공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두 나라 지도자가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